대구 문화방송회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검은 비리 의혹 집중 보도가 2018의 한국 방송 기자 대상 지역기획보도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신병철, 한보호 기자가 취재한 이 보도는 대구 시립 희망원 폭행치사 의혹과 노예 노동, 사무공제회의 돈세탁 의혹, 천주교 골프장의 불법 미인가 회원권 운영과 대구 가톨릭대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교구로 유입된 의혹 등을 다뤘습니다. 시상식은 오늘 오전 11시 서울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렸습니다.